한이 등 아시안과 히스패닉 민권단체, 이민권익 옹호단체들 연합으로 시작됐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에 속한 민족학계와 전국 중국인 연합 관계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반이민법 제정 반대의견을 오는 7월 중 워싱턴포스트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반이민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모아 미정과에 알리고 광범위한 반대의견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7개 전국단체와 12개 지역단체가 연계해 시행하는 것으로 광고 게재를 위한 기금 2만 5천 달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 광고 게재를 위한 후원금 문의는 전화 213-735-5448 민족학교로 하시면 됩니다.